안녕하세요. 국방부 제2패널 회의입니다. 제목이 인구절벽시대 한국의 국방 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좋은 토론이 이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마상윤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는 덕성여대의 박진수 교수 그리고 국방부의 김신숙 국장님 그리고 국방대학교의 정일성 박사님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구 감축률이랄까요? 자랑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자원 다시 말해서 병력을 어떻게 수급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와 또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발표를 들을 텐데요. 시간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발표자께서는 각각 한 20분씩 먼저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정토론 세 분을 모셨는데요. 토론자께서는 각각 10분씩 말씀을 해주시고요. 질문이나 코멘트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발표자가 한 5분씩 각각 5분씩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계획대로 잘 되면 자유토론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을 텐데 그 남은 시간은 청중들이나 또는 패널들 안에서 또 더 생각할 얘기가 있으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진수 덕성여대 교수님께 첫 번째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발표를 맡기던 덕성여자대학교의 박진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구 감소 시대의 대한적 경력 제도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 제가 토론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는 예전에 게재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를 할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시고 하셔서 제가 발제를 하더라도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발제 수준에서 있는 팩트 혹은 자료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워낙 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래프인데요. 출생아수하고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특히나 2018년, 2017년 이후부터는 너무 워낙 급속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기준으로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78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1 이하는 아무도 없고 그나마 위에가 스페인이 1.18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워낙 심화되어졌다는 일본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병력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인지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표는 국방부가 21년도에 감사원에 인구 감소 종합대책을 할 때 제출한 자료인데 거기에서 병력 자원이 얼마만큼 줄어들게 될 것인가. 사실 이 숫자가 정확히 어떤 숫자인지는 저도 직접적인 자료를 못 보고 감사원 자료만 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거의 인구 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39년이 되면 병력 자원이 15만 명으로 준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숫자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드는 게 그러면 미래에 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들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병력 문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현재 논의되어지고 있는 미래의 병력계획 혹은 병력 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정부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국방개혁 2.0 이후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일단은 병력을 61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면서 일단은 줄어드는 병력을 숙련 간부 중심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분야는 간부 중심으로 그리고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중심으로 해서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 대안에 있어서 가장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간부를 늘리는 것이 사병을 줄어드는 것을 얼마만큼 대체할 것인가는 둘째치고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치가 뭐냐 하면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충원율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에 게 지금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학사장교가 2017년에 5.2대1 그리고 이게 이제 2021년 2.6대1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OTC 같은 경우도 3.6대1에서 2.6대1 그 다음에 단기 복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4.5대1에서 3.6대1로 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작년에 그 부사관들 그 충원 수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82.9%가 나옵니다마는 이제 공군만 충원률을 다 채우고 육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77% 88% 정도밖에 채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초국 간부나 그 다음에 부사관들의 지원율이 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병들의 복지 수준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더 심화시키면서 이 추세가 더 악화될 거라는 논의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과연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끊임없이 있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군 간부 비율 확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쪽과 연계되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여군들이나 여군의 주류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뒤처지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들의 간부 비율이 확대된다면 그 역시도 병력장업 분족 해결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군 간부 비율 확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병들의 부족 현상을 얼마만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조금 약간의 의문이 좀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나토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비율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여군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15%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국가들도 되게 많고 그런 반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8.8% 기준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발표된 기준으로는 2027년까지 15%인가요? 그렇게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방향은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사병의 병력자원 해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텐데 이제 현역 판정률을 상향하고 그다음에 대체복무를 축소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부터 17년부터 한 21년까지가 80 몇 프로 평균으로 보면 한 83%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수치를 높여보겠다라는 거죠. 90% 정도로 해서 높여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능한 수치 외에서 확장을 했을 때 현역 복무의 부적합한 병력들도 우리 군부대로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2017년 이후에 현역 복무 부적합 현상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수치를 더 올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되게 무리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군에서 병력 관리나 그다음에 사건, 사고의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논의로 예약이 되는 거는 이게 누구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뒤쪽에서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병무청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에서 성우회가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제 복무 기간을 확대하겠다라는 논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정책 방향하고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청년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 이미 이제 해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져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는 저를 다르게 다시 확대한다라는 논의는 이게 좀 역행적인 논의여서 이게 얼마만큼 가능한 건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징병제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라면 사실은 물부를 안 가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반가워 활동인가 이런 외계 생명체의 등장에 따라서 병력들을 고3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추세로 가게 되는데 정말 필요하다라면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군대를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누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논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군들을 확대하고 여군들을 증명하고 여군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제대로 된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군들에 대한 보직 철폐라든가 그리고 여군들이 남군들과 동일하게 무슨 그게 간부 중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성 징병제를 대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간부와 부사관들에게도 적절한 복지와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거를 사병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력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측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논의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나가야 된다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느껴지는 마지막에 모병제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만 모병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먼저 했었던 모든 국가들 영국, 미국, 독일, 그다음에 대만 모두 다 병력 확보의 어려움들을 존재하고 있어서 병력이 모자라는데 병력 확보가 어려운 모병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모병제는 사실 이런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공급 중심의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만 병력을 딱 고정시켜놓고 50만 병력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려는 병력 자원이 부족하니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 거야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의 병역 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나 접근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병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데 병력 부족하는데 모병제가 말이 돼? 차단. 이런 형식의 접근법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건대 우리가 공급 중심보다는 수요 중심 혹은 공급이 제대로 적절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제대로 적절한가에 대한 수요 중심의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기를 해보는 거죠. 병력이 부족한가 실제로 우리가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건 명확한데 병력이 부족한가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수치를 제가 만들어내기는 한 건데 수건비율 93%에 현역처분율 84%를 넣고 병력 숫자별로 놓고 보면 사실은 50만 병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올해부터 약간의 마이너스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26년 잠깐 빼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병력이 부족한 현상인 거죠. 근데 45만 40만 35만 30만으로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여드린 것은 이 표가 정확하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생각의 발상을 조금 바꿔보면 병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 병력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니까 병력이 부족한 건데 50만 병력을 지금 해놓은 근거가 뭐냐는 거죠. 이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2006년에 처음 개정이 돼서 지금 50만 병력으로 줄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변동이 없어요. 그냥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목표를 한다고 정해놓고 이게 2006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최근까지 아무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없고 개정도 없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재성 의원실이 국방부에 아마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일 거고 제가 거기다 최근 거를 넣습니다만 결과적으로 50만 병력에 대한 국방부의 최초 근거가 이게 99년에 제출되어진 목표의 최초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지금 그때 이후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나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근거도 없다라고 비난할 정도로 했는데 그건 정치권의 이야기일 거고 국방부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겠습니다만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국방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터놓고 얘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정치권들은 사실 퍼플리즘적인 것들도 좀 많고 하니까 사실 대단히 속도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병력을 얼마나 줄이겠다라는 논의들은 계속해서 쭉쭉 나와져 있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 3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병력을 줄이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력 제도로서는 선택형 모병제나 혹은 직무 혼합제를 거쳐서 완전한 모병제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술자는 파플리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거죠. 얼마나 스터디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스터디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모병제에 대한 공부, 스터디 한 걸 좀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충분한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사해서 학자별로 다양한 병력 규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대부분 비교 연구하고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각국의 인구나 국방비, 분쟁 상황 이런 것들을 지수로 넣고 그래서 적정한 병력 규모가 얼마일까 그래서 이럴 때는 30만, 이럴 때는 25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각각의 제한 숫자도 다르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작이 미래 병력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대단히 좋은 시점이다. 지금이. 이게 어쨌든 그동안 조금 다들 간과해 오고 있었는데 인구 감소라는 외부의 충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미래 병력 제도를 생각하기에 대단히 좋은 시점이고 그다음에 지금이 놓치면 안 될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재검토가 아니라 수요 재검토를 통해서 미래 병력 제도를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 생각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미래 병력의 적정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외부로 좀 알려진 부분들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하는 부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비교 연구 수치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좀 이따 국방연구원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의견을 좀 주실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병력 규모를 산출하는 사실은 과학적인 접근이 좀 대단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방부, 국방연구원 이쪽에서 중심이 돼서 이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결국 병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병력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정치적인 수기의 과정 그리고 합의의 과정, 선택의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정치적인 합의의 과정이 존재해야 할 거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수요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관련된 미래 병력 제도를 다시 또 이 방식대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급 위주에서 수요 위주로 병력 제도를 좀 잘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병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먼저 좀 따져본 다음에 그다음에 병력 규모도 좀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신숙 국장님의 인구감소식이 강한 국방을 위한 정책 설계 제안이라는 발표를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방부에서 국장으로 있는 김신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오늘 제 발표 내용은 국방부의 어떤 기관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걸 먼저 발표드리고요. 제가 인력 분야에 좀 오래 근무를 했고 한국의 병역 제도라는 책을 쓰게 돼서 그 계기로 오늘 이렇게 발제자로 오게 되었는데 저도 작금의 여러 가지 출산율 문제라든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개인적 입장에서 오늘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금 현재 출산율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박진수 교수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주셔서 제가 굳이 더 다시 한 번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든 저희 출생율이든 아니면 저희 평균 수명을 보더라도 한국의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2040년대 5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미 인구 감소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는 나라로 이미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빨리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여기 이제 지금 패널로 나와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지금 앞에 계신 학생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가장 빨리 느끼실 곳이 학생입니다. 학교입니다. 대학교에서 이미 교수님들이 학생충원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으실 텐데요. 그 절감하는 시기가 바로 그 학생들이 19살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19살 때 그 대학생으로 가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정확히 1년 뒤에 군대로 그 충격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 보통 이제 20세가 되었을 때 대부분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력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단기적 영향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단기적 영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반대로 가장 빨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고 이 단기적 영향은 매년 항시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서 먼저 병역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적 배경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병역 제도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대로 이것을 공부하거나 어디 학계나 아니면 학과나 아니면 전문 분야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병역 제도에 대해서. 반면 정치권에서 대선이라든가 각종 선거 때 이게 가장 핵심 이슈로 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혹은 실용적 입장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병역 제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병사를 충원하는 수단적 정책이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아까 박 교수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 병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인구를 연결하는 매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역 자원의 수요 공급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잘 맞추면 잘 맞추면 맞출수록 병역 제도는 그 역할을 잘 한 것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인구라는 것은 올해 내가 군에서 병역 자원을 받으려면 20세가 되는 청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인구를 봐야 되는데 그 남자 인구는 20년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올해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수요 측면에서 혹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기에는 사실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병역 제도에는 병역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어느 나라든 항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수요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병역 정책의 변화의 양상으로 다가왔고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징병제를 채택한 이래 항상 공급이 많았습니다. 인구가 항상 많았기 때문에 남는 병역 자원을 어떻게 뺄 것인가. 왜냐하면 다 군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병역 특례라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하고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잔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반면 수요 측면에서 저희의 병력은 6.25 직후에 한 73만 명에서 한 68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한 63만 명 그리고 이제 국방개혁의 결과로 현재 상비병력은 50만 명으로 감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만 명의 구성을 굳이 보면 간부가 20만 명 병이 30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예비 전력이 한 275만 명 수준이고 이 중에 동원 예비군이 95만 명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지금부터 지금 2023년인데 지금부터 20년 후인 2043년까지 청년 인구는 다 나와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반면 군 수요 측면에서 장기적인 군 병력의 규모 즉 예를 들면 2040년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혹은 2030년엔 몇 명으로 할 것인가의 규모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어서 그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94쪽입니다. 인구 감소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분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병, 이병 자원이 급감합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나오고 중앙일부에 나온 표를 인용을 했는데요. 2025년에 병역 의무 남성 수가 23만 6천 명 그리고 2045년에 이게 거의 반타작일입니다. 한 12만 7천 명이 되는데요. 이 숫자가 그대로 군대에 바로 들어오는 숫자는 아니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 23만 정도 되는 숫자는 20세 남성 인구를 기준으로 한 숫자인데요. 20세 남성 인구가 100% 들어오지 않고 그중에 신체 검사를 해서 현역 자원으로는 신체 등급상 좀 미비하다고 하면 5급, 6급 혹은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빼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역 특례와 다른 요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뺍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한 해에 20세 인구 중에 시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2에서 3, 4만 명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금년에 20세 인구가 23만 명이면 그중에 적어도 한 3만 명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3, 4만 명이 빠지는 인구 그 인구가 군대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간부, 즉 장교와 부사관으로도 빠지는 인구가 일부 한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병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20세 인구 추계를 봤을 때 그 인구에서 한탕 적게는 2만 많게는 3만 명 정도가 빠지는 숫자가 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군 인력 전망을 재축해 보면 연간 매년 상비군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규모는 23년 금년부터 35년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19만 명이나 20만 명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정확히 그리고 35년 이후에서는 18만 명에서 매년 뚝뚝 떨어져서 40년에 한 13만여 명 이하로 될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 간혹가다 세미나나 어디서 나오는 얘기가 공급 측면에서 계산해 보았을 때 군 규모가 현재 수준의 50만 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인구 감소가 군에 또 미치는 영향은 그 병충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초급 간부로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게 급격하게 문제가 되고 박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그 간부의 복무 기간이 깁니다. 장교가 3년, 부사 간에 4년 이어서 이 지원율이 지속하락 중이고 병 봉급 인상도 간부 지원율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 현재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여군 학대라든가 다른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군 수요의 병력 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그것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군병력 규모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연구를 중에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반면 그래서 나오는 게 공급 측면에서 미래의 현역 판정률을 상향해서 받을 사람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최근에 큰 논란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 감소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제가 봤을 땐 사실은 인구 감소는 그 자체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60, 70여 년 이상을 징병제 근간에서 운영해 왔던 한국군의 군인력 충원 시스템에 내재해 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인구 감소가 트리거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페이지에 강한 국방을 위한 군인력 정책 설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본 방향을 징병제 모병제 담론을 넘어라고 썼는데요. 박 교수님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존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야 된다. 그게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요 측면으로 좀 재검토의 충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데 저는 100% 동의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기본적으로 양적 즉 수요 공급의 병역 자원의 수요 공급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군부대의 질적 측면 즉 군부대 인력 구조의 모자이크를 바꿔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스타벅스 카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를 가면 거기 앞에 매대 단계 알바생이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와 요리사, 매니저, 점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던져보면 카페에서 단계 알바생, 요리사, 바리스타, 매니저가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인력 구성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돈과 한정된 시간과 자원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계 알바생이 아니고요. 점장, 바리스타, 요리사, 매니저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충원하는 데 더 시간을 드리고 돈을 더 드리고 제도를 정교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저희 군의 인력 충원 시스템은 어떻게 됐냐. 이 단계 알바생에 집중돼 있었던 거죠. 내가 단계 알바생 10명이 필요한데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할까. 단계 알바생이 1년 복무하는데 그거를 3년을 늘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거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군의 인력 충원 시스템은 카페를 예로 들어 봤을 때 단계 알바생과 바리스타와 요리사, 매니저, 점장까지 무조건 일단은 가도록 강제화가 돼 있어요. 사람이 병과 부사관과 장교 중에 이 세 개의 루트 중에 무조건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어딘가는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의 단점이 나의 장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대의 장점이 나의 단점이 되고.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현상은 병의 복무기관들이 줄어지면서 동시에 월급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걸 보게 되니까 굳이 그 20세 청년 인구가 생각하기에 굳이 본인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야 할 유인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즉 지금 저희 현재 군 인력 충원 시스템이 세 개의 루트를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넌 무조건 가긴 가야 되는데 네가 선택은 할 수 있어. 그러면 합리적 선택의 결과는 굳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단기 병사로 가는 그 선택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초급 간부들이 원래 사실 굉장히 복무기관 처우가 처우와 복무 여건이 매우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게 그렇게 크게 밖에 표면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병의 복무 여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병의 처우와 복무 여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사관과 장교의 처우 여건이 그렇게 열악한 게 티가 나지 않았는데 이 병의 봉급이 급격히 인상이 되고 복무기관이 줄어들면서 쉬운 말로 하면 부사관 계급에서는 현타가 온 겁니다. 우리의 복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했구나. 이런데도 내가 부사관을 해야 하나? 라는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병역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둔 우리 군 인력 충원 시스템에 오랜 기간 굉장히 내재되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한 번에 트리거 형태로 한 번에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의 인력 구조의 모자이크 자체 즉 질적 측면을 바꿔야 한다.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군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눠서 쓰긴 했는데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 수요 측면에서는 박 교수님이 워낙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군에 오는 그 수요 자체를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어느 병력이 적정하다라고는 저도 사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보통 세미나 때 다른 자리에서도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군의 오일 병역 자원이 부족해졌어. 그러니 군 규모를 줄여야 돼요. 라는 공급발 군감축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공급발 군감축 논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발 군감축 논리도 문제지만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이 여전하니까 군병역 수요는 50만 명에서 한 명도 줄일 수 없어라는 수요 감축 불가 논리 역시 마찬가지 논리 연장선상에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이러한 위협이나 이러한 작전 개념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유일하거나 절대적 요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의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강조를 하고 여기서 저희가 또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사실 저희가 50만이라고 할 때 이거를 다 군에서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다른 외부의 전문가도 그렇고 이걸 현역 군인으로 한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50만이 반드시 현역 군인이어야 하는지를 재검토를 해야 된다. 즉 외국에서는 이미 군인과 민간인은 같이 일한다는 개념에서 군인력 즉 밀리터리 퍼스널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국방인력 디펜스 퍼스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영국에서 민간인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군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군무원의 수준이 이미 35%에서 50%까지 넘어섰습니다. 국방인력의 전체에서 군무원 인력이 이미 56%를 넘어선 수준인데 저희 현재 한국의 군무원 즉 민간인력은 7.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5만 명으로 늘어나도 7.2% 수준이기 때문에 천전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은 피로체 전투에 직접 참가해야 하는 그런 필수 인력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분야는 민간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아웃소싱 형태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국방인력 관리 저희가 보통 토탈 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정규군 그리고 민간인력 예비군을 통합한 국방인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9페이지 인력 공급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의 모자이크 측면에서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한 국방력을 구축하려면 징집병을 그대로 충원하는 가운데 그 외에 더 오래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도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는 징집병을 기본으로 둔 상태에서 전문병사제의 일정한 포션을 전문병사로 운영하는 겁니다. 전문병사는 3년에서 4년 정도 이상 오래 복무하는 병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사 집단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숙련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사의 순환률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도 제가 카페를 예로 들었는데 단기 알바생의 순환률을 낮출수록 단기 알바생의 질도 높아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 알바생 전원을 야 너 무조건 3년 동안 일해 4년 동안 일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의 복무기관이나 근무기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최소 3년 내지 4년을 계약형으로 난 계속 있으래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있으래요 하는 전문병사를 최소 포션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 30만 명이라는 병사 집단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징집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무기관이 1.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병 집단 30만 명 중에 20만 명이 매년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순환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죠. 따라서 이러한 30만 명 중에 단 10% 아니면 20%만이라도 전문병으로 운영하게 되면 매년 충원해야 되는 인구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군에서는 적어도 1만 명에서 2만 명을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직업군인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까 카페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복무하는 그리고 그 기관의 핵심인 핵심인 초국 간부라든가 장교 그리고 준사관들의 대우를 높게 해야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는 간부 직업군이라고 받아 놓고서는 사실은 매해 계급정년제를 통해서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장기가 본인이 되어도 20년 이상 3년 이상 쭉 근무하는 게 아니고 계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급에서 진급이 되지 않으면 탈락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 장교들의 직업 불안정성이 너무 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우수한 자원이 군의 직업군인으로 선택해서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말씀만 드리면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신문에서도 많이 여성에 대한 여군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현재 미국이 여군이 한 18%고 나머지 영국, 독일, 프랑스도 한 11에서 15% 정도 된다. 반면 한국은 여군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어서 현재 간부 중에 적어도 한 9% 수준이 되고 27년에 15% 정도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한국군도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빠른 적은 시간에 여군을 많이 확대했다. 이 정도면 곧 선진국 수준으로 여군이 확대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건 약간 통계적 왜곡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착시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군 여군 비중을 말할 때는 간부 20만 명 중에 여군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상비군 전체에서 여군의 수입니다. 저희가 상비군 전체에서 여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계산해보면 4%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7년 15%로 돌려도 5%에서 6%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즉 전체 상비군에서 여군은 여전히 3, 4%에 불과하고 나중에 되더라도 5%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 정도가 되면 군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군이 또 반면에서는 여군이 많이 안 들어온다. 여군이 군에 오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게 일종의 오히려 사회에서 젠더 갈등으로 부각되는데요. 그것도 참으로 아쉬운 일인 게 사실은 여군으로 오려는 지원자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사관학교 경쟁률이 남성의 경우 18%였지만 여성 52대 1입니다. 보통 서너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사관의 경우도 예를 들면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요. 2016년에 부사관 전체 1만 500명 정도 초임 선발할 때 남군 부사관의 경쟁률이 5대 1이었던 반면 여군은 17대 1이었습니다. 즉 여군으로 오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때 2016년에 그러면 남군 6천명 선발할 때 남성 지원자들이 3만여 명이 지원했고요. 여군 700명 선발할 때 여성이 12,700명이 지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 지원자로 봤을 때 이미 여군 지원자가 남군 지원자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군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오히려 반면 여군으로 몇 명을 뽑을래라고 하는 9%다 10%다라는 그것이 사실 지금 군에서는 일종의 실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 건 아닌데 오히려 10%를 하면 10%만 뽑으면 되는구나 라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어서 여군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여군 목표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걸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면 놔두면 2030년대 40년대에는 사실상 병역자원 대부분이 군에 가는 소위 완전 징병제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지속가능할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징병제에 의해서 충분한 인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군이 인구 감소의 타격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정책 대안 설계가 필요하고요. 2030년대 중반이나 2040년대 이런 새로운 정책 대안 설계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력 충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최소 10년 이상을 해봐야 이런 시스템이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도 참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병사제 도입 또 직업군인의 안정성, 직업 안정성 확대 그리고 여군의 확대 등등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제안과 대안 지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예비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의 정일성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이 47분이니까요. 역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대학교 정일성입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은 예분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기념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의 기념사에서는 메시지에서는 대통령이 제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현 수준의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고 신영을 했고요.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전력 정의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원부대의 무기체계를 상비부대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상군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과학한 예비군 훈련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예비전력 정의화를 국방혁신 핵심 과제 하나로 선정하고 또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서 예비전력을 핵심 전력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방개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예비전력 정의화하는 쌍둥이처럼 같이 등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비전력 정의화의 목표와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세세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더 연구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예비전력은 우리 국방에 있어서 핵심 전력이고 더 강화하려고 한다는 노력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의화 방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살펴보면 해군의 예비전력 관리전대 창설하고 비상군 예비군 제도를 40일 정도만 운영하던 것을 180일까지 확대해서 하겠다고 했고 현재 시범으로 일개 사단이 지금 60명을 받아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까지는 5천명 미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1만 명까지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학 훈련장은 현재 지역 예비군 훈련장을 40개를 지금 과학학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동원 훈련장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63개의 훈련장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나 정책을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분들은 예선과 법령 예선이 먼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됐던 얘기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올해 국방비의 0.45%가 예비전력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군적의 법이 포함되는 등 많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적 배경인데요. 예비전력이란 말이 일반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 국가 잠재력을 군사력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예비전력이라고 부르고 군에서는 또 동원전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원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이 작용하게 되면 그 인원들이나 물자, 장비들이 군사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동원전력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전력과 동원전력의 구분은 뭐냐 그러니까 누구를 동원하느냐 이건 평상시에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정이 되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원전력과 예비전력으로 구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개인이 소유한 물자들, 장비들 이런 것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병역법, 예기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이 있고 전시에 작동되는 전시대기법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110쪽입니다.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예비군은 275만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가 국방백서가 나오면서 273만으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는 동원단계와 인적자원을 구분해놓은 건데요.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병역동원과 전시근로소집, 기술력동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는 1단계부터 12단계가 있는데요. 1년을 이렇게 12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달씩 나눠놓은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병역 전시근로 부분을 보시면 긴급단계는 7일 안에, 7일 기간 동안을 구분해놨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병역동원 인원들이 95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약 7, 80%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령 이후에 약 그 정도의 인원들이 지금 전시위에 필요한 인적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역동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는 통상 예비군이라고 하죠. 예비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원예비군이 있고요. 지역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역동원이라고 불리는 이 자원들은 동원예비군이 되겠습니다. 예비전력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어떤 이론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조전력론, 동반전력론, 핵심전력론, 필수전력론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상비전력에 대한 보조전력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어깨를 나란히 전장에서 싸우는 동반전력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비전력은 초기에만 억제 대응하다가 실제 전쟁은 예비전력이 주행하느냐. 그리고 일반 논적이고 당위론적인 필수전력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예비군들이 1년이 넘었으니까 예비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분들이 핵심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이 논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로 다시 한국의 예비전력 정도가 높다고 했는데요. 수치로 보면 66%입니다. 병력이 100만 명, 산업동원 60여만 톤, 차량 15만 대, 건설기계 2만여 대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열거한 숫자들은 다 이 동원 단계에 다 지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정되지 않는 자원들도 있는 거죠. 그런 전력을 예비전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동원 전력은 예비전력은 우리 국방에서의 핵심전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께서 이런 의미를 두고 핵심전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역제도와 예비군의 관계를 흐름을 표 112쪽에다가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설명을 앞에서 다 하셨지만 신체검사를 받는 병역준비역 단계에서 현역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현역으로 근무하는 군부대의 종류가 크게 상비사단과 동원사단, 지역방위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전역을 하게 되면 18개월 복무 후에 전역을 하면 예비역으로 동원예비군 4년, 지역예비군 4년을 복무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민방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 대한민국 국절을 가진 남성은 이런 병역의 흐름을 따라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지역예비군의 경우는 평시에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법에서 동원하는데요. 전평시 통합방위, 재난 등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시보다는 위기 상황이 되겠죠. 통합방위 사태가 있거나 침투미 국지 도발, 테러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비군도 동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전력의 역량과 한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군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휘구조,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휘구조는 국방부로부터 전 말단의 부대에 병역에 미치는 지휘관계를 말합니다. 지휘관계는 그 부대의 임무에 따라서 지휘와 통설에 관한 권한 정도와 한계를 명시하게 되는데요. 지금 동원 예비군들이 많이 편성되어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 동원사단의 경우는 평시 전력 육성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전시의 운영은 전방 군단에서 하게 됩니다. 즉 전시와 평시의 지휘관계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전시에 더 이 부대를 잘 운영해야 되는 군단장 입장에서는 또는 같이 전투를 해야 되는 사단 입장에서는 훈련을 같이 하고 싶고 훈련을 어떻게 하고 준비태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 하지만 이 지휘구조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휘구조에서 전시와 평시가 이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동원사단은 24시간, 48시간 이내 그 지역에서 창설해서 군단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좁긴 하지만 사실 인력과 장비를 전부 다 완전 편성해서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해봐도 목표 시간 내에 충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박 3일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훈련을 하지는 못하고 주로 개인 생존과 전투 기술에 대해서만 훈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병력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전시 대비 현역이 8%밖에 없고요. 그나마 비상군 예비군을 제도화하는 덕분에 4%가 있어서 10% 이상의 수준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시와 평시의 임무를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복무 환경은 더 힘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사도 다니고 직업을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부대에 작년에 들어온 인원이 자기 소속 부대에 정확히 똑같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 조사해보면 그런 자원이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해당 특기에 맞는 위치에 배정이 되는 것도 약 8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원을 가지고 전시 대비를 위한 평시 훈련을 시작하는 부대로서는 난감한 것입니다. 이 특기를 맞추는 것과 그 부대의 소속을 다시 맞춰서 훈련하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력이 성모되는 경향을 낳고 있습니다. 부대 구조도 열악합니다. 상비병력과 좀 맞지가 않죠. 상비병력은 지금 상비사단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이나 국방혁신을 통해서 차량화, 기계화, 현대화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동원사단은 경보병 부대 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동원사단을 상비군 순으로 맞출 것인지 아니면 후발개혁 현대화를 시킬 것인지 하는 계획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전력구조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많이 언론에 이슈가 됐던 것처럼 고용장비가 많고 시호개혁을 도리한 넘긴 것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비군이 갖고 있는 무기 구조와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도 상비군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원들이 고용 무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22시간 그리고 그 주특기가 맞지 않다면 약 2주 이상 걸린다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상비군의 전력에 맞춰서 현대화시키고 첨단화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은 국방비의 0.45%고 이 중에 70%가 예비군 인건비입니다. 지난 국방비 기준으로 예비군 한 명당 육성비용이 7만4천원 올해 훈련보상비가 8만2천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거기에 식비 만원을 만원 정도를 포함하면 이제 10만원을 좀 넘은 단계가 되겠죠. 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라고 합니다. 28시간을 곱했을 때 26만9천원인데요. 약 30% 수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예비군들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강화 방안을 간단하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상비 전력과 포함되어서 예비 전력을 통합한 총체 전력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자원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부대가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원 이전에 자원들이 훈련되고 전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원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 생업을 생활하다가 동원령이 걸려서 발령이 되어서 소속 부대에 복귀하는 것으로 동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충분한 전투력과 전투기술 그리고 부대단이 전술훈련 수준이 완성이 된 사람들 장비, 물자를 가지고 정해진 지역에서 전투할 수 있는 수준이 동원의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예비군들도 자원이 고정돼야 되고 적정 기간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 예비군을 준 직업군에서 선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군 예비군의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상군 예비군은 장비 관리나 훈련 준비를 위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 전투 예비군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비 전력과 예비 전력의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야 될까로 봅니다. 전투 예비군을 제외한 예비군들은 전투지원부대나 전투근무지원부대로 집중해서 양성한다면 상비 사단의 전투력을 더 보강해주고 완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예비군의 경우는 지역 예비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군도 재난기관에 동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재난동원으로 예비군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효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동원을 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 가지 지자체는 지역 예비군 육성관리를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 예비군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프랑스처럼 지휘관계나 소속을 아예 평시에는 지자체에 두고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비전력규모 재산정과 국방인력구조 재설계를 위해서 총정원 개념의 국방인력구조를 인력운영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구조 설계나 개념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부가 지금 2040년을 기준으로 백력규모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저도 똑같습니다. 인구축에 쫓아가는 상비백력규모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모자른 것은 무조건 예비전력으로 소유를 제기해놓고 지정받아놓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와 예분의 효용성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규모로만 수준을 대체하려고 하는 병역규모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새로운 미래 국방인력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비군을 총체적인 전력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어서 그 세 분의 지정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계신 이현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처음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지효근 상명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한월 서강대학교 교수님께서 10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매번 이렇게 국방 내부에서만 토의하고 의논하다가 이렇게 새롭게 정치학회에 와서 얘기도 듣고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와서 할 수 있게 돼서 좀 기분이 새롭고도 너무 좋고요. 또 앞서 세 분 발표해 주신 내용 굉장히 지금의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구 절벽으로 인한 우리 병력 부족 문제는 지금 계속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카이다에서 계속 국방인력 분석 및 계획 시스템 디맵스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고 미래를 인력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런 좀 체계가 있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매년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김신숙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에도 적으셨는데 예를 들면 너무 먼 미래로 생각이 됐던 것이 또 그 사이에 이병 적체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노력을 했던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 공급을 맞추기 어렵고 이게 당장에 이렇게 간부가 잘 안 뽑히고 정원 50만 명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드디어 피부로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디맵스 시스템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예측해보면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50만 명 우리 정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한 1, 2만 명 수준을 못 맞추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는 조금씩 어떤 정책을 쓰면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이후에 2차성 인구 절벽이 생기면 거기는 뭐 저희는 한 35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주 그냥 간단한 숫자로 보면 물론 시나리오별로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그거를 또 나누어 보면 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남자 인구가 거의 13만 명 중에 병으로 갈 수 있는 인구가 10만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채워주는 부분이 15만인 거죠. 이 부분은 징병 제도나 병 복무 기간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 박진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군 징병제나 병 복무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거나 모병조로 가는 것들은 조금 지금 상태에서 검토하기에는 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해보고 나서도 힘들다면 그런 방향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는 병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은 한 15만 명 수준 간부로 채우는 것이 저희가 지금 20만 명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부도 지금 다들 충원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20만 명을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게 또 저의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5만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 인구 절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주 큰 카테고리로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첫 번째는 간부 20만 명 그럼 지금처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집중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급 측면에 35만 명이 적정한가 35만 명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적정한가 이런 고민들 소유 측면의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나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앞서도 또 많이 논의해 주셨는데 약간 반복될 수는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제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20만 명 유지하는 현재는 20만 명은 2만 명 딱 2만 명은 아니지만 쉬운 숫자로 이야기하면 2만 명을 뽑아서 10년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명이 전부 다 직업이 아니라 그중에 반 정도는 이제 의무복무를 병으로 하기 싫어서 간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3년, 2년만 복무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소령, 중령, 대령으로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합해서 평균을 해보면 10년 활용하고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구 절벽 문제로 부족한데 언제까지 간부를 이렇게 의무복무에 기대는 사람들을 50%까지 뽑아서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의무복무는 병으로 활용하고 직업군인으로서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군인으로서의 인력관리 세계와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20만 간부 또 전투력이 강한 20만 간부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장교들을 빼고 오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구방부에서는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현재 소령 정년이 45세인데 이걸 50세로 연장하는 것이 이분의 검토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소령뿐만 아니라 중명 대령의 정년도 연장해서 이분들이 정말 20년 이상 직업으로서 생각하고 군인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금 간부로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간부가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야 우선 인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개념 변화가 우선이다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것과 같이 간다면 이 부분도 조금 굉장히 먼 얘기인데 보수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우리 초국 간부들 소위 중위 하사 중사 이런 분들이 의무복무기관을 대체하는 인원이다 라는 개념 때문에 굉장히 낮은 보수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병 봉급 200만 원으로 올랐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직업 군인에 맞게 직업으로서의 보수구조를 줘야 된다. 이런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군인을 20만 명을 앞으로 더 계속 현재처럼 유지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군의 효율적 활용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8.8%이고 획득을 거의 15%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실링을 정해놨다고 하셨지만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획득을 15%에서 계속 운영하면 남군보다는 여군이 훨씬 더 직업으로 남게 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는 15%가 아니라 30% 이상이 여군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좀 분석과 예측 하에 이런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30%가 너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30%가 적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병가별로 보게 되면 현재는 전투병가는 지금이 8.8%지만 전투병가는 5%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운영하고 있고 기술이나 특수병가는 25, 30%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15%씩 계속 뽑게 돼서 미래의 한 30% 수준으로 하게 되면 전투병가까지도 지금의 5% 수준이 아니라 20% 이상 여군을 활용하게 되는 환경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병가 쪽의 여군의 증가는 그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준비가 더 다른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획득 계획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계속 장기적인 운영 계획에도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부 20만 명 유지를 위해서 아까 앞서 발표에서 얘기하신 전문 병사제가 사실은 계약병이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간부로 징병되는 병과는 구분되는 간부의 카테고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좀 구체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예전까지는 저희가 병 봉급이 굉장히 낮아서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제도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비어있고 좀 집중하면 효과가 있겠다 했는데 지금은 병 봉급이 200만 원이 됐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 병사들한테 하사보다 더 높은 봉급을 줄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조금 제도 설계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좀 이 부분도 워낙 저희가 지금 없는 자원들을 다 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대상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좀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부 쪽은 어쨌든 이렇게 20만 명 운영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비병력 공급 측면에서는 한 35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미래 국방 환경에 부합한 적정 상비병력이 35만이냐 소유 측면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앞에서도 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항상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정말 적정 상비병력 규모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분석이나 이런 필요성에 공감된 질문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실제로 이 규모가 적정한지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 뭐 그런 기법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실은 전략부터 위협을 분석해서 그래서 우리 군은 몇만 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국방개혁 2020 이전에 68만 명 유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68만 명이 적정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정 상비병력 규모는 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국방 목표 또 무엇인지를 계량화하거나 합의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위협이 어떤가에는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올해 카이다에서 해서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국방인력 구조 전환 방법론 연구라고 해서 오늘 나오신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급 측면에 우리가 예를 들면 상비병력이 35만 또 간부와 병 나눠서 그다음에 군무원 예비군의 가용 자원들을 한쪽에서는 분석하고요. 한쪽에서는 소요를 분석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 두 개를 맞춰서 그럼 현재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전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대별 인력 구조는 무엇인지 이런 걸 찾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서 박진수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조금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지금 너무 시급하게 지금 인구 절벽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론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사실은 시뮬레이션보다는 어떤 단위 부대를 만약에 지금 뭐 천명 운영하고 있는 대대인데 천명이 아니라 간부를 조금 줄여서 군무원으로 전환했을 경우 또는 예비 전력을 상비병력 줄여서 예비 전력으로 운영하는 경우 군인이 아니라 무인이나 로봇으로 과학기술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뭐 부대를 효율화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린 총체적 국방 인력을 다 포함하는 대안으로 삼아서 이런 경우에 지금 천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한번 900명을 줄여서 운영해보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도 저희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 과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대대로 쪼개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그룹 또 실제 부대의 편성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그룹 그 부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인식 평가 그것이 적정 수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안을 바꿨을 때 현재의 리스크가 이만큼이라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불가능한지 어떤 대안은 우리 부대에서는 가능한데 어떤 종류의 부대에서는 절대 뭐 구문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작점 굉장히 어려운 시도인데요. 제가 그런 걸 한번 이제 더 이상 이런 방향성에서만 끝나기에는 조금 너무 문제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 하래 그런 방향의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다. 소유 측면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충분치 않지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약간 한 조금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결정하는 어떤 체제가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위험 분석을 해서 육해공군의 인력구조를 바꾸고 또는 어떤 부대의 인력구조를 바꾸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하는 어떤 국방부 차원의 정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또는 분석이나 이런 예측 결과를 반드시 근거한 정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병본급 인상 같은 정책 추진들이 사실은 이렇게 크게 간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게 추진이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방향성이 맞아도 간부를 먼저 조금 추진해 본다거나 이런 식이 됐으면 좋겠다. 또 비근한 예로 군무원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2, 3년간에 거의 3만만 정도를 했는데 그 방향성도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군무원 전환한 부분을 다시 운영하지 못해서 다시 군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미리 분석, 계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하셨던 내용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지효근 교수님께 똑같이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명대 지효근입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토론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 전문가 선생님들의 발전은 잘 봤고요. 상당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런 발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보다는 몇 가지 코멘트하고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박진수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수요 중심으로의 논의 전환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분야에 관해서 우리 이현지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떤 그런 적정 규모,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죠. 북한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위협 세력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위협이 더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요 중심의 대한 검토가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반문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교롭게도 이 세 분 발표하신 분들의 핵심적인 주장에는 이 적정 병력 규모가, 이게 병력 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냐 또 이게 정말 이 논의가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모아졌다는 것에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병력 규모를 판단하는 아까 박진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이 있죠. 뭐 국력이라든가 GDP, 위협 정도, 또 분당 국가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면 병력은 무엇이냐. 사실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무엇이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굳이 클라우제비치의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연속이고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국가 목표는 무엇이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참 재미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병력 충원 방안 중에서 논의하셨던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간부 정년을 연장하는 것. 당연히 연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30년 전에 제가 군생활 시작할 때도 정년이 똑같았어요. 변한 게 있다면 소령의 정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30년 전에 군생활 시작할 때는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환갑잔치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60세가 되어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생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군인 정년을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는 참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인사법. 국방부에서 제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병력 규모. 아까 여러 의원실에서 각 정당에서 요구해서 근거가 뭐냐. 뭐 대선 공약으로 몇 만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국가 목표는 무엇이냐. 전쟁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역대 정권들은 대부분 다 방어 후에 공세로 전환해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정부의 어떤 군사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 목표라고. 반면에 현재 윤 정권에서는 통일 여권 조성이라는 조금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통적으로 통일 여권을 조성이든 통일이든 어쨌든 북한 지역으로 전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면 통상 공격과 방어의 군사력비는 3대 1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병력이 120만이라고 하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은 3분의 1인 40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역으로 전쟁 지역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병력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없이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군의 임무를 주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30만이다 40만이다 50만이다 이런 애매한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먼저 명확하게 인식론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병력 규모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병력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 나라의 국가의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국가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또 그거에 따라서 발표된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기술 강군의 바탕을 둔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가 넣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래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미래예요. 미래의 전쟁은 왜 싸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또 전쟁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에 따른 전쟁의 발전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서는 이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전쟁의 미래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쟁의 미래보다는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미래의 전쟁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군의 정의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연령 박사님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과연 어떤 예비군을 준 직업군으로 선발해서 운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느냐 또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예비군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컨대 농담이긴 하지만 현역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예비군이라고 답을 합니다. 상당히 넌센스긴 하지만 병사들은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병사들은 예비군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간부들에게 있어서 예비교육들은 선배로서 굉장히 뭔가 귀찮게만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현역과 예비역 간의 어떤 우리가 같은 군인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비군 정의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선생님 발표를 해주셨지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제시하신 예비전력 예산 이것이 보니까 대략 2,5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예비전력을 전력 강화하는 예산에는 또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750억 원인데 750억 원 가지고서 과연 예비군의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논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걸 담당해서 책임있게 현대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참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예비전력 정의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 공감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역과 또 우리 지자체에 관해 어떤 인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 전쟁 수행에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병력 수준이 또 필요한 것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과학기술 강군 육성 좋은데 미래의 전쟁을 어떻게 또 왜 할 것이냐에 대한 또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예비전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제기도 또 예산 문제 특히 지자체와의 협업 문제 이런 상황들을 좀 폭넓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월 박사님께서 또 토론을 한 10분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이한월입니다. 정의령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세밀하게 예비전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예비전력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인구 절벽 시대에 예비전력을 어떻게 강화 즉 정해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본고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부분들을 좀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박사님 연구의 핵심은 한국 예비군은 전시의 핵심 전력이니까 정해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이런 질적 도약을 위해서 비상근 예비역 제도 확대, 과학과 훈련체계 실현, 예비군 보상비 현실화 등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연구의 논리, 특히 예비전력의 한계나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키실 거라는 전제하에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몇 가지를 개선한다면 더 엄밀하고 흥미로운 분석이 될 거라 생각되어 몇 가지 비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연구의 기본 전제가 현실에 부합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좀 만약 존재한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핵심전력론, 동반전력론, 보조전력론 등을 설명하시면서 예비군이 핵심전력이다, 이런 관점을 채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비군이 실제로 핵심전력인지, 핵심전력이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론적 관점에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전계획에서 예비군의 역할, 지휘, 권한 등은 어떤지 평시와 전시의 예비군 무장은 어떻게 다른지 다양한 측면에서 예비군이 진정 상비군과 함께 소위 말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빈카운팅을 해서 수가 많다고 핵심,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 국방비에서 예비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예비군의 훈련 정도를 놓고 보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핵심가 꽤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본고에서 지적된 예비전력의 한계 역시도 예비군이 진정 핵심인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에 예비군이 전투의 핵심이라는 경험적 근거가 없으면 중요한 질문은 예비군의 가치를 평가자로 시키는 여인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하며 정책적 제안이 이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둘째로 예비군의 정의화가 실제로 전쟁 수행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종속 변수라는 것은 전쟁 수행 능력의 재고 혹은 감소인데 사실 정확한 정의나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예비군이 정의화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추정될 뿐입니다. 예비군의 정의화와 전투 결과 간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좀 더 폭넓게 검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민주적 승리 이론이나 군사적 효과성을 검토한 논문들에서 전투 결과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사 기술이나 장비 활용 능력이나 부대의 단결력, 리더십 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예비군 정의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반적인 이론적 논의들과 증거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예비군과 전투 결과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이는 해외 사례가 있다면 이를 발굴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예비군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지만 미국의 예비군이 정의화 되어서 전쟁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과 맞지 않다면 비교 방법론에 기반해서 유사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지만 예비군의 존재 자체를 전쟁 수행만으로 국한시켜 평가하는 건 역시 지나친 단순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영톤의 전쟁을 겪어본 적 없습니다. 예비군이 군의 대비태세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의 대비태세를 방법론적으로 전쟁 수행만으로 조작화하는 것은 논의의 외연을 지나치게 제한한 방법론적인 단순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인구 절벽을 단순히 맥락이나 조건으로 그냥 놓고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그러지 않고 변수로 놓고 분석한다면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병역 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향후 예비군 자원도 감소함을 당연히 의미합니다. 질적 재고를 강조하는 박사님의 논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은 질적 재고의 대상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질적 재고 이전에 인적 풀을 완전히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군 풀을 확보 및 유지하려면 긍정적인 상비군 경험을 가진 민간인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동기나 의지, 능력 모든 측면에서 예비군 정해와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는 결국 질적 재고 이전에 질적 재고의 대상 자체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들의 상비군 시절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논리는 예비군이라는 영역을 그 자체로 제한하는 논의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섯째로 본 연구가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문제죠.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본 연구가 수요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예비군들을 피동적으로 동원되고 혹은 훈육될 자원으로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잠재적 예비군 지원자들은 다양한 기대 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군이 민으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군의 특수성이 일정 부분 약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명하복이나 위계질서 등 민간 영역에서 급격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행위양식과 조직문화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군들은 군의 다원성과 참여 등 가치를 더 포용하길 바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 경험이 군과의 계약 종료 이후 민간 영역에서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원하는 업무를 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원자의 규모와 모집된 예비군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려들은 잠재적 예비전력 풀로 간주되는 젊은 층에서 심각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같은 일을 반복하는 단조로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예비군의 지원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즉 기회비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비군 잠재지원자들의 기대와 우려들이 완전히 없다고 전제될 경우에는 예비전력에 정해야 하라는 목표가 공허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내용의 접근법을 완전히 존중을 한다고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의 제목을 인구 절벽 시대의 예비전력의 군사적 효용성 제고 방안으로 수정하면 더 접근법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비군 예비전력이 과연 핵심 전력이냐 예비전력이 만약에 가치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비군을 정해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전쟁 수행 효과와 어떤 특별한 인과관계를 갖느냐 그리고 결국은 예비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비군 다시 말해서 일반 병원으로서의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또 논의했던 어떻게 하면 병력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정토론을 다 들어봤고요. 이어서 각각 한 5분씩 발표자의 직접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되겠고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좀 더 포괄적인 그런 토의를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수 박사님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발표자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이현지 박사님이 발표하시고 제가 토론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대단히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 이현지 박사님도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사실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사실 조건도 안 되어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다 사실은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게 우리가 다 느끼는 부분들이고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정치학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래의 병력의 규모나 혹은 아까 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쟁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려면 국가가 거기에 정책적인 투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예산적인 투자라든가 연구의 방향이라든가 엄청난 투자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그 부분들은 되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변적인 되게 레토릭적인 것들로 몇 십만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들은 되게 많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게 되게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무인체계, 로봇체계를 이야기하지만 예전하고 달라진 거 없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지금도 별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정치학회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치가 그리고 국방부가 그러한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이 더 국가 장기 계획으로 그 부분들을 해야 한다는 논의들을 학회나 혹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국방부나 국방부의 산하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그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효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정책의 목표 그리고 전쟁의 목적 거기에 따라서 병력 규모나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병력 판단 근거를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가의 목표 그런 목표에 따라서 병력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병력을 절대 줄일 수 없다? 이건 되게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3대 1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3대 1을 유지해야 되는데 128만 명이 북한 병력의 근거를 가는데 128만 명이 맞냐? 어떤 사람들은 70만 80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의들이 일종의 틀 방향 안으로 좀 들어와서 줄이면 안 된다 혹은 더 느려야 된다. 그런 근거가 나오면 느려야 된다라는 거죠. 혹은 줄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느려야 된다 이 논의들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틀 안으로 들어와서 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지 교수님이 우려하셨던 전쟁 목표 혹은 국방 정책의 목표에 따른 적절한 우리가 국방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현지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논의들이 일단은 되게 급하니까 35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단계적으로 좀 하고 계시겠지만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에 좀 분리된 연구나 그리고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영역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지적을 해드릴 거는 이게 정치학회가 아니고 한국국제정치학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재강조해드립니다. 이어서 김신숙 국장님 평소 존경에 맞이하는 마성 교수님이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영광이고 거듭 강조하시다시피 정치학회가 아니라 국제정치학회에서 오늘 이 인구 감소식의 강한 국방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이 병력자원 감소 문제가 갈 때까지 갔구나 국제정치 영역에서도 이것을 궁금해하시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에 왔고 이제 다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정책 대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 말씀만 그냥 더 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는 징병제라는 법률적인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은 지금까지 편하게 많은 인구, 충분한 인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기관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필요성과 현실적 안보 위협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그 타격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빨리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빨리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전히 징병제라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람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군에 들어올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에는 더 없다는 얘기예요. 2030년대, 2040년대, 40년대가 돼서 군에 들어올 사람이 지금보다 10만 명 떨어진다 20만 명 떨어지면 군에서는 이미 대학은 이미 다 거의 한 반절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대학생이 없으니까 그럼 대학생이 없어지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20세, 21세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이미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군이 고민해야 될 것은 군에서 받아야 될 자원 즉 수요 공급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지금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그리고 더 오히려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고민해야 될 가장 급한 문제는 사회에도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럼 군은 그 사회에서도 일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 우리 군이 어떻게든 이 오십만 혹은 몇 만을 유지하기 위해 대안을 내봐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이제 사회와 괴리된 왜냐하면 국방부나 군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아까 그 지옥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라를 잘 유지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우리 군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 병역자원은 무조건 써야겠어요 라고 언제나 가장 최우선으로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같이 이런 인구의 감소 그리고 그것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고 군과 민간 사회가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정일성 박사님께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전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되게 감사합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치학자들 사이에 예비전력에 관한 어떤 발전과 정책 제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풍이 있고 저는 학풍이 아주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대로 오늘 그것에 대한 지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소신은 넘지 못할 벽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이후에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모두 조목조목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생각하던 와중에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하겠다는 생각으로 기결이 되었고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전력에서 동원전력이 있고요. 동원전력에서 병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동원예비군이 있고 지역예비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원예비군은 지금 전방군단에 있는 부대들과 같이 함께 싸워야 되는 자원들이고요. 지역예비군은 지역에서 시도 시군구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원들은 지금까지 68년 창설 이후에 계속 임무가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재난, 테러, 통합방위 사태 같은 데에도 임무를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즉 평시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돈을 들여서 자원을 육성시키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사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요. 공감대는 저희들이 해야 될 노력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방부나 군부대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고 했지만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셨던 그런 내부의 적을 오늘 말씀하셨던 것. 이게 효용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비군이 그렇게 군이나 관에서 이렇게 효용 있게 쓸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좀 바꾸자는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의 주장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예비군이 핵심 전력이냐 동반 전력이냐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효용성이 없는 조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용성 문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접근을 해본 거고요. 경험적 증거와 이론적 증거는 우리 한국에 접목시키기가 너무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필수 전력론?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인 거죠. 대한민국은 좁은 나라입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정면이 되게 좁고요. 종심, 길이도 짧습니다. 평양 원산 밑으로 북한군 전력의 70%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원 단계가 7일 이내에 약 80%의 병력을 동원해야지 수도권 밑으로 전선이 쳐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비군만큼의 숫자인 동원 전력이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한 거고요. 인구 절벽에 대한 질적 제고 이전에 대상에 대한 확보가 먼저다. 지금 국방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해보거든요. 경쟁이 된다는 거죠. 민간의 기업들과 다른 어떤 조직들과 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확보의 경쟁이 확보를 해놓고 이들을 질적 제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한 어떤 여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상자를 유인하는 방법이 저는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상 확보에 관한 문제를 너무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접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한 번 이상 육군과 국방부가 각각 큰 대규모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만의 리그였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과 학자분들을 초청을 하지만 사실 관심 영역에서 좀 외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회로 제가 초청을 하면 최소한 여기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그 자리에 차지하셔서 좋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이런 예비전력 발전과 정책과 제도의 발전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패널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청중분이 몇 분 계신데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혹시 있으시면 그냥 말씀해 주시죠. 저기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질문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국방부 기관에서 나온 입장이 아니어서 정확히 그 분야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될 수는 없지만 그게 가산점이나 그런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는 당연히 타당했고 지금도 일정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다시 그걸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다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어떤 기업에 취직할 때 어떤 채용의 특혜가 있다 특전이 있다든가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민간 기업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게 누가 강제하기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험부에서 민간 기업과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굉장히 저희 장병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패널을 마치겠는데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좀 간단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 특히 인구 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지금 하나고요 국방 문제에서 병력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문외한인데 오늘 이 패널 전부터 끝까지 사회를 진영하면서 느낀 점이 준비와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사실은 좀 더 빠른 준비와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준비와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론에 움직이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퍼플리스트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또 어떤 후속 주치에 있어서 상당한 또 악영향을 미치는 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국제정치학회에서 국방부의 후원으로 이 일부 인구 절벽 시대의 한국 국방이라는 패널이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유튜브로 앞으로 계속 동영상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패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